까까 까까 화장수 안했어 배티, 아빠한테 자랑하자 봉봉 네 이리 와, 아빠야 봉봉 배티 해봐 배티 해봐 배티 해봐 어? 뭐야 이게 좋은데? 빨리 해봐 까까 귀여워 아니야 배티가 지금 여기를 까까 까까 와 대박이다 이거 배티 엄마 부를 때는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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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아 너무너무너무 훈련했다 에헤이 진상일세 엄마 부를 때는 까까 배티야, 놀고 싶을 때는 놀아줘 까 하하하하 얘는 오로지 까까야 여보 목소리야?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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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 민ается 까까 까까 아 cough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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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오 진짜 잘하네 우리 애기 잘한다 아이고 잘해 뭐가 까까야? 베티 뭐가 까까에요? 똑똑해 까까 아이고 잘해 까까 잘했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안돼 까까 음 잘했다 까까 한 번만 눌러야지 까까 까까 아이고 이거 눌렀어 아니 까까 양아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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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힘이 이렇게 세 페티 엄마 부를때 뭐 누르는거에요? 요거 눌러 어허 큰일났네 알았어 알았어 이거 짜다 까까 너무 크잖아 까까 성격도 급해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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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손님 이러면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한 번만 누르세요 한 번만 누르세요 손님 까까 네 부르셨어요? 연어 연어 나왔습니다 연어 맛있어? 까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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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손님 내 쫓아야겠네 야 니아 미워 꼬지 꼬지 아 니아 미워 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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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지 슈퍼 한글자막 by 한효정